네 안녕하세요 차트선생입니다 자 소록수 의견이 굉장히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근데 하나만 좀 아시면 돼요 제가 이 구간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린 부분은 주가가 빠질 수 있으니까 시초가에 시초가에 매도하고 나서 뭐라 그랬죠? 매도하고 다시 오일선 부근에서 잡아라 라고 좀 말씀드리는 부분이 있었죠 잠깐만 보시면은 시초가에 물리신 분들은 바로 매도하고 그죠? 눌렸을 때 다시 한번 재진입 타이밍을 잡아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침 라이브 방송에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매도하고 시초가 마이너스 4% 때 매도하고 다시 잡자 지금 추가하면서 들어갔습니다 현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게 어차피 지금 주가 보세요 올 타워가요? 올 선 타워가죠 올 선 올 선 타워가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는 올 선 급등주로 좀 보시면 돼요 올 선 급등주로 보면 되고 이 구간에서 주가가 눌린 근본적인 이유를 체크해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앞에 구간 있죠? 이 구간 자 이 구간에 이 자리거든요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지금 맞고 빠지고 있는 건데 여기 꼬리 보이시죠? 꼬리 꼬리가 좀 길게 달렸죠? 그러실 거예요 아니 꼬리 길게 달렸는데 이게 뭐 어쩌라고요? 자 보시면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얼마요? 1250만 유통주식 얼마입니까? 720만 즉 유통주식보다 많은 거래량이 돌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꼬리를 대고 내려왔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위에 구간에서 물량을 세력들이 덜어냈을 가능성이 있다 신규 상장되고 나서 급등하고 여기서 물량을 덜어내고 작전이 끝났다 끝나고 다시 한번 바닥에서 어떻게 물량 매집해서 다시 한번 작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구간에 물려있는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한번 털려야 되잖아요 그죠? 한번 털려줘야지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이 구간에서 한번 털어주고 이때 한번 실망감 실망감 줘야 돼요 여러분들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평단이 4만원에 물려있었습니다 근데 주가가 어디까지 빠졌어요? 주가가 5천원까지 빠졌어요 주가가 5천원까지 빠졌어 그러 나서 여러분 평단을 살짝 건드려 한 3만 6천원까지 올라왔다가 내 평단 거의 다 왔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빠지죠 그죠?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한 번 더 올라오면 매도해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라면 왜? 내가 여기 물려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안 파니까 다음에 올라오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매도하고 싶죠 왜? 다시 이렇게 빠질 것 같으니까 보시면은 지속적으로 이 구간에서 물량을 흔들어주는 걸 볼 수 있죠 1분분만 보더라도 이 앞에 구간에서 어떻게 돼요? 단기적으로 이런 식으로 물려있던 사람들 매도하는 거 받아서 다시 올리고 또 눌러주고 반복이죠 결과적으로 이 앞에 구간 이 구간 지지선에서 아직 이탈이 안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이 이 소룩수의 지지구간으로 작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 좀 여러분들이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고 현 구간이 또 어떻게 보면은 박스권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박스권으로 또한 뭐예요? 또한 올선에서 지지를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 구간에서 물렸던 분들은 반드시 추가 매수를 좀 진행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1대 14 무상증자 원리를 잘 모르시는 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15만원이라고 합시다 15만원 15만원 주식이 있는데 1대 14 무상증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가총액이 예를 들어서 15만원이라고 해요 15만원 그죠? 한 주 있어요 한 주 한 주 상당되어 있고 무상증자로 1대 14를 하면은 한 주 갖고 있으면은 14주를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얘네가 한 주에 15만원짜리고 시가총액이 15만원이니까 이 시가총액을 14배 늘릴 수 있나요? 시가총액을? 못 늘리죠 시가총액 늘릴 수가 없다 그럼 시가총액을 쪼개야 된다는 거예요 왜? 1대 14 무상증자 한다고 시가총액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15만원에서 시가총액을 늘릴 수는 없으니까 주식을 쪼개면은 1만원으로 쪼개지죠 1만원 그리고 어떻게? 플러스 만원짜리를 몇 주 주는 거예요? 14주 주는 거죠 자 이 만원으로 바뀌는 거는 권리락에 바뀝니다 권리락에 그럼 권리락에 12월 27일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원으로 바뀌는 거예요 한 주당 그리고 이 14주는 언제 줘요? 14주는 신주 상장일에 주는 거죠 신주 상장일에 보시면은 자 무상증자 결정은 신주 상장일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무상증자 결정 뜨고 신주 상장일 신주 상장일 언제죠? 자 1월 26일이에요 1월 26일 그럼 무상증자 후에 한 달 후에 한 달 후에 신주가 상장되는 겁니다 그럼 이 한 달 동안은 잘 보세요 12월 27일부터 1월 25일까지 이 한 달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아까 시가총액이 15만원이었잖아요 그죠? 14주를 언제 주는 거예요? 14주를 1월 26일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까지 이 한 달 동안 시가총액이 얼마가 되는 거다? 만원이 되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12월 27일에 권리라게 뜨게 되면은 시가총액이 어떻게 된다? 15분의 1토박 난다라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죠? 이 14주는 어차피 언제 주니까? 1월 26일에 주니까 그러면은 이 말은 즉슨 이 300억이라는 시가총액을 15분의 1을 하면은 얼마가 나옵니까? 200억이요 200억 200억 나오죠 그럼 200억 동안 12월 27일부터 1월 26일까지 시가총액이 200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대주주 지분이 몇 푸에요? 50% 그럼 유통주식이 100억이죠 100억으로 주가를 어떻게 한 거다? 작업하는 거다 100억으로 주가를 작업하는 거다 100억에서 상한가가 얼마예요? 130억 130억에서 상한가 가면은 169억 이렇게 되죠 169억에서 상한가 가면은 220억 즉 30% 30% 30% 올라가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마 안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해보세요 1000억에서 상한가 가려면은 1300억이죠 단순 계산으로 300억이 필요합니다 근데 100억에서 상한가 가려면 얼마 필요해요? 30억 필요하다 그러니까 요게 시가총액이 낮아지면서 어떻게 주가가 뻥튀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1대 15 무상 증자면은 내 계좌에 12월 27일 권리락돼 있죠 권리락돼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거의 한 마이너스 95% 정도 찍힐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한 주 갖고 있었는데 14주 받는 거잖아요 그죠? 14주는 1월 26일에 들어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주가가 변동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이 또이 되겠죠 0%로 주식이 더 들어오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현 구간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된다? 단기적으로 12월 27일까지 남은 기간을 체크해야 돼요 남은 기간 남은 기간이 거의 며칠이죠? 12거래를 남았죠 12거래일 12거래를 남았으면요 현 구간에서 어떻게 주가를 조금 더 올렸다가 한 일주일 전부터 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날짜를 굳이 계산해드리면은 한 20일 20일이나 21일 정도까지 여기까지 주가를 올려서 기대감을 부풀어놓고 단기적으로 소록스 갖고 끌고 올라왔더니 어떻게? 엑시트 나와야겠죠 엑시트 나오면서 여기서 무상증자로 한 번 더 주가가 폭등 나올 수 있다 근데 무상증자로 폭등 나오는 거는 뭐예요? 결과적으로 착시효과죠 착시효과 무상증자로 급등 나오는 거는 착시효과입니다 시총이 줄어들면서 오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무상증자 권리락 뜨고 들어가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죠? 여러분은 권리락 뜨고 들어가서 만약에 물리잖아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권리락 뜨고 나서 주가가 3,000원에서 무상증자 해서 한 15,000원까지 5배 갖다 칩시다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내가 15,000원에 매수했어 근데 무상증자 받은 받은 사람들은 3,000원에 받았단 말이야 그 3,000원짜리 평단 14주가 1월 26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한 주에 15,000원 주고 샀는데 무상증자 그 전에 권리락 받은 사람들은 한 주에 얼마? 3,000원 주고 14주를 받는 거라고요 결과적으로 무상증자 뜬 후에 주식을 매수하면 무조건 손해보는 구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권리락 전에 10월 27일 전에 분명하게 급등 나오면서 얘네들이 끌고 왔던 물량 한번 정리할 거예요 이때 어떻게 하자 이때 같이 세력과 함께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여의도 작전판에 투자 조합들로 이루어지는데 제가 투신 관련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거든요 투신 사모펀드 관련해서 아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솔목음 들었는데 완전히 작전판입니다 현 구간에서 5일선을 안 깨고 올라가는 약속들을 많이 하거든요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일선에서 11선 사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어도 주가는 다시 올라갈 것이다 거래량만 보더라도 오늘의 거래량은 던지는 물량만 받아 먹는 거래량을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에서 반드시 소룩수 관련돼서 대응이 좀 필요하다 아니면은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지 판단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위에 번호 있죠 위에 번호 010-920-163-29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옆에 소라고 한번 보내주세요 소룩수는 거 알아야 되니까 뭐라구요 010-920-163-29 이쪽으로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옆에 소라고 한번 써주십시오 그럼 확실하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제가 대응 전략 확실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뭐요 추가 몇 타점이다 추가 몇 타점 분명히 여기 물리신 분 있을 거예요 꽤 많을 겁니다 여기서 내려오면서 물리신 분 있을 텐데 단기적으로는 걱정하지 마셔라 반등할 때 매도해야 돼요 매도하고 12월 27일 걸리락 전에 일단 대응을 하자 라고 강조드리는 부분이니까 반드시 저만 따라오셔서 이 5일선 대응 하셔가지고 체크 한번 해보자라는 겁니다 이 동훈하나택이라는 종목도 초급등이 나왔죠 동훈하나택 자 이런 종목들도 초급등이 나올 때 5일선을 안게요 보면 빨간색깔 선 보이죠 빨간색깔 선을 어떻게 안 깨고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그죠 빨간색깔 선을 깨니까 어떻게 돼요 깨니까 여기서 무너지죠 결과적으로 이런 자리 이런 자리에서 주가 급락하더라도 끝난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올라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소록수 같은 경우도 현 구간에서 빠지고 있지만 5일선을 깨지지 않고 살짝 깨더라도 아주 살짝 깨지는 거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 현 구간에서 어떻게 추가 몇 타점 잡아야 된다 반등할 때 목표권까지 받아가세요 세력들이 무상증자 할 때 1대 2 1대 3 1대 4 무상증자 할 때는 목표가를 설정해놓고 무상증자 합니다 이 정도 무상증자 한 대 했을 때 어디까지 올라가겠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을 하고 올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전략 자료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가격 전략을 잘 잡으셔야지 대응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고민하지 마시고 뭐라고요 010-920-163 이쪽으로 간단하게 구독이라고 보내주시고 소라고 써주시면 제가 여기 전략 자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소록수 관련 이 전략 자료 넣어놨으니까 반드시 받아가셔서 앞으로 이 아리바이오 관련된 이 합병 일정이나 아니면 이 투자 전략 어떻게 신규에서 진행해야 되는지 물리신 분들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러한 방법들 투자 전략까지 확실하게 넣어놨으니까 이쪽으로 구독 소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셔야겠죠 그죠? 그리고 매도 전략 목표까지 목표가 전략까지 확실하게 받아가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고요 소록수형 구간에서 눌리더라도 반등할 겁니다 지금 자리가 점심시간이에요 점심시간 직장인들이 많이 보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사람들 놀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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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던지겠죠 이거 받아서 올릴 겁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할게요 감사합니다